오늘은 특별한 강사님 특강이 준비되어 있죠 불황을 이기는 OBM 화법 바로 김효석 박사님이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이야기로 우리 판매를 업시킬 수 있을지 김효석 박사님을 컴학스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채팅도 하면서 강의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반가우면 1번 안 반가우면 2번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눌러주신 강의 서김의 강의님 선물 주세요 빨랐어요 빨랐어요 채팅 빠르게만 해도 선물이 갑니다 반갑습니다 불황을 이기는 OBM 설득 마케팅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배경 바꿨어요 이게 어디 가보니까 카페가 예쁜데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배경을 바꿨거든요 실제가 아니라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바꿔 보시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OBM 해서 오픈, 빌리브까지 배웠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픈은 호감 기억나시죠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호감 받기가 어렵다 기존 고객 관리에 대한 일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갈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브 빌리브 기억나시죠 빌리브 부분 오늘은 무부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 움직일 거냐 계약을 할 거냐 판매를 할 거냐 고객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 함께 얘기 나눌게요 고객을 처음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감관계를 갖고 또 니즈를 환기해서 제품 설명을 했어요 이제 판매 이뤄야 되잖아요 계약 킬이잖아요 무부예요 마지막 부분의 핵심을 정리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클로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채팅으로 맞춰주실래요? 클로징 단계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클로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고객 계약을 하기 전에 권유 약속 지키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강의 내용은 아니어서 인사를 클로징에 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칭찬은 오프닝 때 클로징 때 해야 될 거 클로징 때 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확신 확신도 좋겠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약속하기 반드시 감사 인사 아 이거 어렵구나 이거 어려운 거구나 미래 장점 없네 예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마침문이 없어 언제 드릴까요? 어이것도 좋네 실베 기대효과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정리입니다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우리 요한민 분님들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돼요 요약 정리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만남을 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 못하거든요 한 번 요약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퀴즈 드릴게요 자 1번 1번은 요약 정리할 때 고객이 메모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말한다 2번 메모 못할 정도로 빨리 말한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1번 내지 2번 눌러주세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자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오케이 2번 대부분 1번이 많죠 대부분 1번이 많아요 그렇죠 1번이 많습니다 아마 고객이 기억할 수 있게 천천히 말하시는데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대답은 달라요 저는 2번입니다 2번 후루룩 얘기합니다 인숙향님이 최초로 2번을 눌러주셨어요 인숙향님께 선물 주세요 인숙향님께 2번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저랑 의견이 같아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저는 왜 2번이냐면 왜 1번으로 하면 안 되냐면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거는 감성이에요 감성 이성을 자극하면 밀어요 더 싼 데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을 천천히 하면 머릿속에서 계산해요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생각해볼까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분양상담사 하는 데 있잖아요 분양상담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막 브리핑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했더니 100% 공감한대요 자기가 막 브리핑하는데 메모하는 사람 치고 그날 도장 찍는 사람 없대요 그냥 어리버리 어 하다가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잖아요 홈쇼핑의 예를 들어볼게요 홈쇼핑의 쇼호스들이 크로징 때 말을 천천히 하나요 겁나 빨리 하나요 어때요 말을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겁나 빨리 해요 막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약간 홀을 빼놔야 돼 말을 빨리 해가지고 어 그거 좋구나 혜택을 얘기할 때 말을 빨리 하면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따발철처럼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크로징에 들어왔을 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스피디하게 호흡을 좀 빨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성이 자극이 돼요 사람을 약간 조급하게 할 때 선택을 잘합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게 하잖아요 선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말을 약간 빨리 한 번 해보세요 요약 정리할 때는 그 다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하잖아요 혜택 그러면 여러분 또 채팅창에 써주세요 여러분은 고객한테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맞추시는 분께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줘야 된다 강미정님 골고루 줘야 된다 김보빈님 좋아요 송파? 생색냄에 줘야 된다 오! 오케오케오케 거의 비슷해 해운대 장산의 이민영님 선물 드립니다 해운대 장산의 이민영님 생색내면서 줘야 돼요 혜택을 줄 때는 근데 제 얘기는 조금 다른데 저는 혜택을 줄 때 몰래 줍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혜택을 몰래 주셔야 돼요 어차피 주는 건데 주는 건데 생색내면서 몰래 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어머! 어머님 또 너머 언니 이모님 오랜만에 오셨어 한 달 만에 오셨지 진짜 한 달 만에 그 식당을 갔는데 기억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야 오늘 스카프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는 거야 지난번에 김치찌개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오늘도 그거? 이러면 아직 넘어가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안 끝난다 이사장님은 김영아 저기 저기 뭐야 김치찌개 돼지고기 좀 더 좀 넣어드려 팍팍 넣어드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많이 넣어줬을까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간 거지 옆 테이블에 가서 아저씨 거기 돼지고기 몇 점 들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많이 넣어줬으려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말이라도 생색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냥 팍팍 오늘 돼지고기 물 좋더라 그거 넣어드려. 이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 뿅가게 해요. 어디서 또 안 끝나. 한 숟가락을 딱 떴는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눈을 찔끈하면서 계란후라이 툭 던져주고 가. 중간에 계란후라이가 중간에 딱 왔어. 완전히 단골되겠죠? 이제 이 집에서 식사를 안 할 거야. 근데 며칠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눈치챘어요. 이 사장님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중간에 식사 도중에 계란후라이를 항상 모든 사람한테 쳐. 나만 주는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나한테만 준다고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뉘앙스. 우리 혜택이나 프로모션이 있죠. 회사에서 주라는 것만 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막 사비를 털어서 주시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해요. 나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다른 언니는 이거 주는데 저희도 안 줘요.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는 거지만 뭔가 지금 당신만 주는 것 같은 몰래 주는 것 같은 뉘앙스. 뉘앙스. 홈쇼핑도 보세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마지막 맞긴 해요. 구성이 바뀌거나 가격이 바뀌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청률이 0.1%도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오늘만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홈쇼핑을 봐도 세상 27년 됐는데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맨날 특집이죠. 맨날 특별하되 일반 방송은 언제 해. 사람들은 특별해지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주는 거지만 어차피 다 드리는 거예요. 모두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특별하게 신경 써드릴게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약간 몰래 주세요. 혜택을 줄 때는. 그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부담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부담은 어떻게 줘야 돼요? 더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여러분 부담 어떻게 줍니까? 부담 어떻게 줘요? 팍팍 줘요, 부담을? 부담을 팍팍 줘요. 듬뿍 줘. 부담을 조금 줘요. 조금 줄 수 있을까? 무겁게 줘. 살짝 줘. 줄여줘. 부담 없이 왕창 덜어 없는 것처럼 약간 막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좀 준다. 부담. 은밀하고 위대하게 적당히 심리전 나눠. 어? 나왔어. 수시 중앙에. 잠깐만 정답 나왔어요. 수시 중앙에. 수시 중앙에. 최수향님 선물 드립니다. 맞아요. 부담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부담을 팍팍 드리면 안 사잖아요. 아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어차피 월 단위로 먹으니까.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얼마 안 돼요. 1년으로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쪼개버리잖아요. 쪼개버리잖아요. 이게 렌탈이 유행인 거. 이게 쪼개서 그렇거든요. 보험도 원래 연납인데 그걸 월납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홈쇼핑도 무이자 36개월 이런 거 쪼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라고 했을 때 부담을 적게 느낀다. 그래서 혜택은 몰래 주고 부담은 쪼개져라.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어. 크로징 때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예정일이 됐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예정일 됐는데 안 나오면 뭐예요? 우리 출산해 보신 분 다 알죠? 그렇죠. 유도분만해요. 맞아요. 유도분만합니다. 가장 먼저 맞추신 또 해운대 장산의 윤상희님. 선물 드립니다. 유도분만합니다. 유도분만할 때 뭐 맞죠? 유도분만할 때 뭐 맞잖아요. 뭐 맞죠? 이렇게. 무슨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아요? 촉진제. 촉진제. 촉진제 맞췄어. 촉진제 맞췄어. 촉진제.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이. 금천 최승현님. 촉진제.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우리도 촉진제가 있어요. 이걸 준비했다가 고객이 살 때 살 때 단사. 그럴 때 촉진제를 준비해서 팍 주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은 게 아니고 막판에 끝까지 버틴다. 촉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있으면 기대가 있고 이익이 있으면 행동을 해요.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행동을 해요. 그렇죠? 아무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익을 한정없이 높일 수가 없어요. 싸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베리피트 한계가 있어. 프로모션도 한계가 있어. 그럼 이쪽을 낮춰야 돼요. 여기를 낮춰야 행동이 옮겨져요. 뭘 낮출까요? 뭘 낮출까요? 이 분모 부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낮춰야 행동을 해. 이익은 더 이상 못 높여. 자세를 낮춰. 야, 말 된다. 가격을 어떻게 낮춰요? 오케이. 홍순옥님. 정답. 홍순옥님. 홍순옥님. 가제울점의 홍순옥님. 정답. 정답입니다. 선물 쏩니다. 선물 보내주세요. 자, 맞아요. 시간이나 기회, 수량. 그러니까 기회, 시간. 이걸 줄여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홈쇼핑에서 언제 매출이 높은지 아십니까? 막판에 높아요. 우리 백화점 매출 언제 높아요? 막판에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움직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생은 상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A그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성을,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 5만 원을 줄게 라고 했고요. B그룹은 그냥 10만 원을 줄게 그랬어요. 자, 5만 원과 10만 원. B그룹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리포트를 냈을까요? 어디가? 어디가 많이 냈을까요? A그룹이에요. A그룹. 그렇죠? 맞아요. A그룹이에요. A그룹은 한정을 줬기 때문에 거의 다 갖고 왔고요. B그룹은 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프로모션, 시간이 없다,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우리 풀몬에서도 가끔씩 프로모션을 걸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막판에 얘기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S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잖아요. 아니요,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럴 때 이 거절을 극복하는 3S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3S, 거절을 처리하는 3S 기법. 기법은 다음 시간에 거절 극복 3S.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크로징 정리해 볼게요. 크로징 할 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드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시는데 천천히 말씀하지 마시고 약간 스피드하게 빠르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혜택을 얘기할 때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더 신경 쓸게요. 라는 이야기로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담스러워 한다면 월 단위로, 일 단위로 쪼개서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도 망설인다 그러면 프로모션, 시간이 없다, 수량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크로징을 더 빨리 완벽하게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피 날씨 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S, 거절 극복하는 3S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